네, 윤석열 대통령이요. 오늘 오후 3시경 방송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국회 과방위에서 청문회도 예정이 돼 있고요. 많이 바쁩니다. 그래서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연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뜨끈한 사안인데 한번 굵직한 얘기 깊숙하게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현장 중개 상황을 내어드렸어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방송사법 거부권과 관련해서 규탄 기자회견 조금 전에 박찬대 원예대표의 모두발언도 함께 들으셨는데 지금 현장에 계셨어야 하는데 오늘 방송 때문에 이쪽에 나와 계시는 거죠? 오늘 상황은 이제 예상은 하신 거죠? 네, 보통 휴가 중에도 거부권 행사를 했기 때문에 할 것으로 언제 할 건가 봤는데 오늘 출근하면서 하셨네요. 저희는 거부권 행사는 예상했던 거니까요. 지난해에 이어서 이번이 이제 방송법과 관련해서는 두 번째 거부권 행사인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 여당의 동의 없이 이거를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느냐. 일단은 저희가 이 법을 처리한 거는 사실은 22대 국회가 정상화되기 전이긴 해요. 그래서 공청회도 열리고 저희 차원의 토론회 그다음에 야7당의 그런 논의들을 쭉 모아가면서 21대에 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를 더 만들었죠. 방통위 설치법에 4명의 기준을 강화하는 법을 개정을 했고 그다음에 사장추천위원회 시민 100인이 참여해서 사장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했고 사장과 이사의 임기 보장 내용을 개정안에 넣고 국회에서 발의를 한 거고 그때는 사실은 야7당이기 전이었지 않습니까 21대에서는 그런데 이번에는 7당이 합의를 해서 제출한 게 좀 달라진 거고 거부권 행사는 똑같은 거고 당시에도 그때는 21대에서는 여당이 참여를 논의 참여를 제대로 안 했고 그때 정청래 위원장 시절에 일단 저희가 처리를 한 건데 결국은 이 법을 처리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대통령에 의해서 방송사 이사를 자르고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방송사에 대해서는 탄압을 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동을 걸기 위해서 방송사법을 그렇게 해서 처리를 했는데 오늘 얘기인 즉슨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여야 합의가 안 됐고 사회적 공감대가 없었기 때문에 처리를 거부했다 이런 건데 사실은 공정성과 공익성을 되찾기 위해서 방송사법을 만들었다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공기인 공영방송을 사회적 흉기로 만들고 있는 점 때문에 방송사법을 했는데 전혀 다른 세계관과 다른 입장으로 지금 대통령이 국회에서 186명의 국회의원들이 찬성해서 행정부에 넘는 걸 이렇게 반대로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이 거부권의 이유로 든 것에 대해서 전혀 공감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거지만 저희가 총선에서의 민의는 검찰공화국을 타파하고 국민들을 제대로 섬기는 정치를 하라는 게 있었고 그래서 검찰을 개혁하라는 거였고 두 번째로는 언론 개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2석의 야당을 압도적으로 만들어준 배경이 거기에 있는 거고 본인도 국민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불에 그쳤던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대통령은 또는 용사는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거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언론 보도에 대해서 못 참고 그런 언론사들을 기어이 칼을 보겠다 손을 보겠다 이런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공정성 공익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볼게요 대통령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데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주장 저는 일반 국민으로서 전혀 공감이 안 되는 게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 이진숙 후보자가 첫날 가서 바로 임명되자마자 졸속으로 처리를 한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국민들도 그렇죠 저희가 이례적으로 인사청문회를 3일 동안 했던 배경에도 이분이 갖고 있는 소위 역사관 그 다음에 mbc 기자 시절에 mbc 기자들을 탄압하고 해고시키고 그 다음에 사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익성과 공공성을 훼손한 사람이고 대전 mbc 사장 시절에 법화를 유용했던 흔적들이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공영방송이 사회적 흉기다라는 발언 이제 지명된 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mbc를 민영화 시키려고 했던 이명박 정권의 프로그램이 이분에 의해서 작동되는 거다라고 국민들은 의심하는 거고 그래서 인사청문회 시작하기도 전에 방통위원장으로 저가 빠지지 않다라는 여론이 매우 높았던 56%가 반대를 했던 거고 그 뒤에 3일 청문회 끝나고 나서도 그런 여론이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했고 7월 31일 날 임명과 동시에 해야 될 업무보고도 받기도 전에 취임식이 11시에 있었고 점심을 김태규 상임위원하고 함께 먹으면서 예고됐던 건 오후 2시에 상임위원 둘이서 이사를 선임한다는 게 있었는데 오후 5시에 미뤄진 거죠 5시부터 7시 2시간 동안에 mbc 박문진 이사 31명 후보 그 다음에 kbs 52명의 후보를 안건 4개를 처리했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안건은 상임위원을 부위원장으로 두 사람에서 호선해서 임명을 하고 그러니까 당사자 빼면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둘이서 부위원장을 임명을 했는데 그리고 두 번째 건은 박문진 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위원장이 이전에 공영방송을 흉기고 그 다음에 민영화를 시도했던 여러 퇴행된 과거사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심사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기피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논의를 나중에 알려진 거로는 그 논의하려면 사회권을 놓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진행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불법행위고 그 당사자가 그 다음에 6월 그러니까 저희가 6월 28일이죠 6월 28일 김홍일 당시에 위원장하고 이상인 부위원장 둘이서 선임계획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그때 선임계획안에는 후보자를 공모를 하고 그 후보자 중에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후보자를 선정한다 선정한다는 것은 그 중에 이제 적합도를 조사를 해서 따져서 따져서 그 다음에 이제 결격사위 유무를 따져서 국민의견 수렴을 토대로 해서 그 중에 추려내는 게 선정이라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추려내지를 않고 52명 31명 전원을 2시간 만에 전원을 대상자로 의결을 하고 그게 안건 3번이에요 그리고 안건 4번을 가지고 52명과 31명을 가지고 2배수로 그러니까 2명이서 투표를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투표용지에 토론하지 않고 투표를 했다고 해서 7시경에 발표를 하게 됐는데 7명 그러니까 KBS 이사가 토탈 11명인데 그 중에 본인들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7명 그 다음에 방문진 6명 9명 중에 6명을 했는데 그것도 9명을 다 채울 수가 없어서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6명만 하게 된 거다 라는 게 추후에 밝혀진 거예요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명이서 그러니까 사실은 재척, 기피, 회피거든요 재척의 대상이 되면 사실은 사회권을 놓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는 거고 회피, 스스로 회피하는 게 당사자가 회피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걸 공정하게 할 수 없다 나는 이 안건에 대해서 스스로 물러나겠다 그러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경우 회피 사유도 있고 스스로에 대한 회피 사유도 있고 깊이 재척 사유가 있는 거 재척 사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척 사유를 각하시키면서 이걸 진행했다 그래서 1번 건도 어떤 또 문제가 있냐면 임기가 부위원장의 임기는 사실은 여당 추천 몫으로 되는 사람이 부위원장을 하고 야당 추천 상임위원을 1년 6개월 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습니다 이 관례를 깨고 그냥 대통령이 추천한 차관이 김태기 위원장을 직무대행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했다는 것은 말로는 야당 추천해라 여당 추천해라 계속 요구했었잖아요 여당 추천해라 근데 이 부위원장을 임명한 거로 보면 야당 추천 몫의 상임위원이 부위원장 할 것을 계산하지 않았다 를 입증한 겁니다 말로만 추천해라 우리는 그냥 가겠다 우리 길 가겠다라는 식의 것을 증명해낸 게 7월 31일 날 부위원장 몫의 임기가 2026년 5월까지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거는 곧 뭐냐면 이상인 부위원장의 몫이 바로 그대로 3년을 가지고 온 계산법입니다 임기를 따져봤을 때 네 그렇습니다 말로는 야당에게 추천해라 라고 했지만 하지만 그거는 말뿐이었고 결과적으로는 본인들이 그냥 알아서 설정한 기간대로 그냥 밀고 가겠다라는 뜻이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추천받은 그러니까 그 전원 그러니까 응모한 사람들 전원을 대상자로 선정을 했고 의결을 하고 2명이서 그것에 대해서 투표를 한 과정이 살펴보니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다 그게 드러났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방통위가 5명으로 구성하는 합의제 기구예요 이 합의제 기구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방송을 해야지 특정 정당 특정 정파 특정 세력만을 반영하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공영방송의 경우는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를 설치할 때 대통령이 추천하는 장관과 대통령이 추천하는 차관 그 다음에 여당 1명 야당 2명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라는 거고 야당 추천위원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야당 추천위원을 임명하겠다는 약속이 담보되지 않으면 우리로서는 두 번 다시 소고를 이유는 없다라고 해서 추천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여러 차례 확인하고 또 이제 여당 간사에게 만약에 우리가 추천하면 임명하겠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한다고 약속은 했더라도 사실 앞서 얘기했던 7월 31일 날 의결로 놓고 보면 야당이 추천한다 하더라도 안해줄 공산이 높다 그리고 한 명이 이미 탄핵을 저희가 보고를 하고 의결을 해서 지금 헌법재판소에 가했기 때문에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고 여당 추천과 야당 추천을 하게 되면 4인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동수가 되잖아요 네 아무것도 결정을 못할 가능성이 2대2로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되면 기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안 만들 거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 현장 검증을 그래서 나가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장 검증에서 느끼신 거나 확인한 바 좀 특이사항 이런 거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저희가 8월 6일 날 현장 검증을 했는데 사실은 현장 검증하기 전에 자료 요구를 먼저 하면 5일 전에 자료 요구를 신청을 하는데 그것도 합당한 요구죠 네 그렇죠 방통위는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방통위원회가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를 회의록을 넘겨줄 때는 의결을 해야 된다 근데 의결을 하는 숫자가 없기 때문에 주지 못하겠다 이제 방통위는 그러고 있고 네 저희는 상위법인 그러니까 방통위 회의에 관한 규칙에 대한 적용보다는 국회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라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현재까지 제출을 거의 안 하고 있고 네 특히 음 7월 31일 날 불법 졸속으로 처리된 행정 절차에 대해서 그날 회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렇죠 내용을 봐야 되는데 현재까지 속기록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9일 날 저희가 1차 청문회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8월 그렇죠 8월 6일 날 현장검증 문서검증은 거의 실패를 한 거고요 네 문서검증 중에 유일하게 제출받은 거는 투표용지 그러니까 날인하지 않은 투표용지만 저희가 제출받았고 나머지는 제출받지 못했고 그 다음에 처음에 저희가 현장검증을 갔을 때 회의실이라고 얘기하는 4층 회의실 그러니까 상임위원들이 회의했던 공간에서 회의를 하려고 했는데 김태규 직무대행이 거부했고 그래서 상황실이라는 곳으로 저희가 처음에는 안내를 받았어요 상황실은 둥근 탁자 협의하는 검증하는 장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장소를 대강당으로 옮겼는데 이 대강당은 마이크 시설이 없어서 무선 마이크 두세개 가지고 어수선하게 진행하고 점심시간을 저희가 김밥을 먹고 회의실 원래 하기로 했던 그 회의실로 옮겼는데 그 장소를 허용해줬다고 김태규 위원장이 대기하라고 대기하라고 한 장소 잊지 않고 왔다고 해서 처음 한 10분 정도는 소위 고위공무원 공직자가 보여줄 수 있는 태도가 아니었어요 대단히 천박하고 자기 분노를 조정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했던 게 고스란히 다 노출이 일단은 됐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지난 직후에 방통위 공간 대강 그 회의실을 심판정이라는 형태로 개조할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판사가 들어가는 문하고 일반인이 들어가는 문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분리하라 그다음에 상임위원 공간하고 방청석과 기자 사이에 칸막이를 치라 이게 지시사항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8월 8일날 그렇게 지시해서 보도가 나왔고 그다음에 저희가 8월 9일날 검증할 때 사무처 직원에게 물어봤는데 사실이다 그리고 회의실 공간을 개조하고 있다 그 판사 출신 이라고 그러신가요 그러니까 재판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재판하는 곳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 그런 지시를 내렸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임기는 사실은 1년밖에 안 되거든요 부위원장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상인 부위원장이 2023년 9월달 됐고 그래서 2025년 5월까지가 임기예요 부위원장 임기는 그런데도 이렇게 그래요 유원장 되면 큰일 날 사람 네 방통일을 아예 개조할 것 같습니다 네 방통일을 아예 개조할 것 같다 재판장으로 개조를 할 모양인가 봅니다 네 법복도 입고 나올 것 같습니다 법복도 입고 나올 것 같다 근데 이제 불법적인 요소를 확인하셨다고 하셨어요 그 어떻게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따져 물으실 생각이십니까 일단 저희가 방통일은 인정하지 않는데 MBC 박문진 이사 해임 관련해서 법원에서 서울고법에서 그러니까 불법적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유입한할 소지가 있다 뭐 예를 들어 불법이다라고 단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함에도 두 명이서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게 있었고 YTN 역시도 그렇게 두 명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저희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탄핵시키고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가처분신청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저희가 이제 구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고 이 판단이 최종적 판단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MBC 박문진 이사로 현직에 있는 분들이 행정처분에 대해서 이 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가 처분신청을 냈는데 8월 26일날 최종적으로 이제 이 심판에 대해서는 판단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현재 MBC 이사로 공모에 응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19일날 8월 19일이요 8월 19일날 또 이제 행정처분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19일 거 그 다음 26일까지 기다려보자라는 것이 어찌 보면은 이인이 이렇게 졸속 처리한 것을 법원에서 행정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가 1차 간문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안에서 다투라 그러면은 이제 본안 소송으로 가는 거고 그 사이에 이제 저희는 2차 청문회 8월 14일날 2차 청문회가 있고 8월 21일날 3차 청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번에 8월 9일날 1차 청문회에서는 김태규 직무대행이 안 나왔거든요 안 나왔죠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안 나왔고요 14일날 이제 두 사람이 나오겠다고 했죠 오늘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14일날 어떻게 5시부터 7시 사이에 의결했는지를 가지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밟게 되면 네 졸속 심사 그 다음에 제대로 사실은 평판 조회도 해야 되고 국민의견 수렴도 반영해야 되는데 국민의견 수렴이 400건이 들어왔다고 하거든요 그 400건을 제대로 살펴봤는지 따져봐야 될 것이고요 박문진 이사 중에는 이진숙 위원장하고 그 변호사 아 맞아요 지금 송사가 걸려있는 변호사도 있고 또 박문진 이사 중에 두 명의 경우는 예전에 MBC에 근무할 당시에 문제가 됐던 사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세계했던 송사를 담당한 변호사는 이인철 변호사던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임무용 변호사 임무용 변호사는 아 임무용 변호사 송사에 관련된 분이고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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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명 별도로 이제 두 명의 경우는 MBC 이 근무할 당시에 최승호 피디를 이제 해고시켰던 전력을 갖고 있는 분도 있고 해서 결국은 이제 박문진 이사를 공모해서 뽑을 때는 성별 지역별 산업별 산업별 산업별이라고 하는 것은 언론계 무슨 법조계 그 다음에 해당 분야 전문성까지 충분히 감안해서 선출해야 되는데 당시 투표용지에는 남녀 그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이도 없고 그 다음에 지역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떠한 이력이 있었는지 서류를 싸놓고 그리고 들어온 지 당일 날인데 김태규 상임위원회 경우도 권익위 부위원장을 하던 분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충분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KBS 를 경영 할 경영에 대해서 관리감독하는 이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박문진도 마찬가지로 MBC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것을 할 만한 분인지를 가지고 이사를 뽑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낸 서류 그 다음에 국민의견 수렴 그리고 결격사위 여부 대한민국 국민국적 당적 그 다음에 범죄조회 범죄조회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해야 되는데 문제 없는 걸 확인하고 난 뒤에 이제 생기는데 저희가 지난 8월 9일 날 지적된 것 중에 한 분도 그 이력서에 제출을 한 뭐 KBS MBC EBS 등의 시청자위원회 유언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한 군데 EBS 이사만 담당하고 있었나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력 자체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라는 게 지적이 됐고 그분 역시도 이진숙 위원장이 서강대 대학원을 다녔을 때 당시 교수였다 그래서 이에 관계가 충돌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 사람은 변호사 한 사람은 대학원 다닐 때 교수 두 사람은 MBC에 탄압을 했던 두 명 그러니까 여섯 명 중에 그렇고 한 사람은 이사로 공모를 했는데 감사를 또 감사로 됐어요 그래서 감사로 신청한 게 아니고 박문진 이사로 했는데 감사가 된 거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KBS 이사에도 이제 부분적으로 지적되는 내용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다 놓고 받느냐 는 게 저희가 두 사람이 나왔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그런지 알았냐 몰랐냐 이제 그런 걸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8월 14일에 열리는 청문회 주요 내용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청문회를 3일에 걸쳐서도 했었고 현장 검증을 나가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물론 자료 요구를 했을 때 받은 문서들은 별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는 느끼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 황 우리 황정학 의원이죠 황정학 의원 대전에 하이트 주신인데 그분이 챕트에 물어봤는데 챕트 PT 챕트 PT에 물어봤는데 0.0016%의 확률이랍니다 31명이 2명이서 그렇게 해서 맞을 확률이요 맞을 확률이 명단 없이 토론 없이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의원님의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한 가지는 8월 14일 청문회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그런 질문을 하셨을 때 어떤 스탠스로 나올 것이냐 법과 제도에 따라 했습니다 이러겠죠 법과 제도에 따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유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비공개 회의이니까 얘기해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나왔을 때 어떤 식의 대응을 그럼 이제 대질신문이 되는 거죠 사실상 사무처장과 기조국장과 이제 그때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또는 보도에 나왔던 경우를 가지고 이제 물어봐야겠죠 진짜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렇게 했다 이렇게 증언했다 얘기해라 아니면 그렇게 그 얘기 법과 원칙에 따라 했다고 하면 이 얘기가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면 여긴 앉혀놓고 여기에 물어봐야겠죠 이 사람들은 증인이기 때문에 네 번복하면 안 되죠 그렇죠 선서도 해야 되고 네 선서도 합니다 현장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아까 챗 GPT에도 0. 몇 퍼센트의 확률이 0.00016%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굉장히 그렇게 낮은 확률인데 네 이 선임된 분들 이 명단이요 혹시 어떤 오더를 받고 이렇게 선임이 됐을 것이라고 보시나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확률이라면 이걸 두 시간 만에 이렇게 두 시간도 아니죠 왜냐하면 안건이 네 개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의 한 사람 다 30초 간격으로 뭐 이렇게 해야 30초도 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첫 번째가 그 이제 부위원장으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비슷하게 이제 시간을 따져서 예를 들어서 9시부터면 이제 착석을 하고 시작하면 국민 의뢰하고 네 네 그 다음에 오늘의 안건에 대해서 이제 사무처가 보고하라는데 안건이 이제 일반 안건이지 않습니까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네 지난 8월 9일 날 얘기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방망이 두들기고 나머지 네 번째 안건을 갖고 52명 31명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미리 투표용지를 준비했다고 치고 그러면 한 번 이제 52명에 대해서 각자 이제 찍는단 말이에요 그럼 찍고 그러면은 펴서 이제 그 누구 예를 들어 1번이 한 명 2번이 뭐 쭉 해가지고 3번이 있고 그 과정이 이제 김태규 직대께 이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님께 나올 거면 두 표를 얻은 사람이 이제 뽑혀야 되는데 만약에 특별한 명단이 없다면 그 과정 계속 하는데 그렇죠 방문진이 7번에서 8번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 6명 그러니까 요것이 실제로 소요되는 시간과 그 시연을 한번 저희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해보진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22초다 한 사람에 대해서 42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42초는 요런 과정을 몰랐을 때 그냥 한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 이 사람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식으로 저희는 상상하고 했던 건데 그게 아니라 투표용지를 주고 이렇게 이렇게 찍어 나가는 거였는데 그 과정이 78번이 반복이 됐다고 하면 이거는 명단이 있어야지만 가능하죠 그 명단에서 적어도 이견은 존재했겠죠 이견을 노출하지 않고 그러니까 동의되는 사람은 빨리 됐겠죠 네 그런데 그게 뭐 한 세네 명 정도는 빨리 됐을 거고 나머지는 이견이 존재했기 때문에 좁혀 나가는 과정이 그 과정이 시간이 좀 걸렸을 거 같고 대략 끝난 건 7시라고 그러고 발표는 8시경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시대의 투표인데 그러면 사무처장은 투표용지를 접어가지고 집어넣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두 사람이 어떤 형태의 투표용지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비밀투표가 아니다 두 명이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명단은 어디서부터 왔을 거라고 추측하십니까 보통 용산으로 보죠 그리고 여당 또 있었을 거 같아요 가방위 위원도 어떤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받았을 거 같은데 그게 이제 안 모아졌을 거라고 보여지죠 네 합리적으로 그렇게 그분들이 떨어졌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만한 분들이 떨어졌거든요 네 전 MBC 사장을 지냈던 공모했던 분 중에 그러니까 유력시되던 분들 언론에서 유력시되던 분들 될 것이다라고 본 분들 본 분들 중에 세 명이 떨어졌어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 근데 그 가운데 조선일보가 이런 보도를 냈더라고요 방통위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보도인데 힘들게 하는 것도 좀 적당히 라고 하면서 방통위 직원들 국회 호소라는 기사를 냈던데 이 보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네 그래서 공문 접수가 공문을 보낸 게 없다 방통위로부터 확인한 거로는 보낸 사실이 없다 그래서 언론중재위에 저희가 지금 정정보도 정정보도 요청을 요청하셨군요 했고요 사실은 만약에 어떤 경로를 얻은 국민의힘에게 이런 뉘앙스가 같다면 그거는 방통위가 독립기구로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일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 내용 중에 이제 에어컨이 안 나오는 사무실에서 고생하고 있다 네 음 지금 바쁜 부서는 기획조정관 씨라고 방송통신 방송통신 방송정책국 두 군데거든요 네 방송정책국도 다양한 국가가 있는데 과도 여러 개가 있는데 개점휴업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유연회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는 직무 정지가 되고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연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7월 30일 8월 1일 이후부터 이제 업무가 마비된 거거든요 그 나머지가 이제 저희가 얘기했던 8월 6일 날 현장검증 그 다음에 8월 9일 날 1차 청문회 이 때는 사실 그렇게 많은 인원이 온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그 여론을 호도하는 거죠 여론을 특정 언론에다가 만약에 공문이 왔다면 조선일보만 쓸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독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조사를 좀 해서 네 네 진원지를 좀 파악하는데 네 그리고 엉뚱한 기사인 게 왜냐하면 5명일 때도 그리고 이제 작년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모 인사가 했었습니다 방통위 직원을 힘들게 한다 그래서 힘들게 한 게 누구냐 방통위 직원을 구속시킨 게 누군데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한상윤 위원장 한상윤 위원장 쫓아내고 방통위 직원 두 명이 구속됐고 감사원 감사 그 다음에 검찰에서의 압수수색 그때는 그때는 가만히 있었어요 왜 지금 와가지고 지금이 와서 왜 그만두고 공약위원장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증인이 100명이 넘는다고 그랬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회 가방인 야당 간사인 김연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모셔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마침 또 오늘 방송 사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그 현안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봤습니다 8월 14일에 청문회가 열린다고 하니까 저희 오마이티비에서는 생중계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 자리에 이지윤숙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김태규 지금 직무대행도 출석을 한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호로록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